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요양문 완성입니다. 요양문 완성은 일단 무엇보다 요양문부터 읽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요양문은 일종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이 있긴 하지만 위에 나오게 된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좀 편합니다. 요양문 완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양문부터 읽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자 인디제너스 하면 토착의라고 하는 표현으로요. 인디제너스 피플 하면 토착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요. 토착민에게 있어 숲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삐리리안 A라고 하는 자원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해요. while 반면에 이 while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토착민의 사람과 뒤에 나오는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라고 하는 게 대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while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역접의 접속서로 보면 되겠죠. 동안인데 보통 요양문 완성에 나오는 while는 물론 동안으로 쓰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면에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할 만한 어떤 힌트입니다. 자 토착민들은 숲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적 전세계적인 perspectives, 견해거든요. 관점이요. 이런 관점은 프라이터 타지 또 나왔습니다. 오선순위를 하는 거죠. 오선순위를 올리는 겁니다. 즉 숲의 비라고 하는 것을 오선순위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despite the localization, 지역민들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민들의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요? 토착민의 욕구니까 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전세계적인 숲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여기부터 뭘 할 수 있느냐? 토착민이 갖고 있는 숲에 대한 인식과 국가적 글로벌적인 관점은 어떻다? 대립적인 관계다. 라고 봐주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인식, 숲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숲의 가치예요. 뭐로서의? 서있는 남으로서의 숲의 가치라고 하는 건 엄청날 정도로 다릅니다. 즉, 토착민의 경우로부터 그리고 국가정부와 서구인들의 과학자, 서구의 과학자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 얘네와 얘네는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숲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은요. 즉, 태도와 가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어디에 놓여지느냐?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이런 전치사구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죠. 이러한 차이점들, 태도와 가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 첫 번째, 즉, 상충하는 관리 전략의 뿌리에 놓여져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뮬레이트,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침코 무브먼트라고 하는 침코 무브먼트와 같은 저항그룹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간에 관리 전략의 상충적인 거고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저항그룹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장민들, 어디에? 히말라야 지역과 카라코람 지역의 경장민들은요. 숲이라고 하는 걸요. 본질적으로 컴포터블,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봐요. 그럼 일단 빈칸은 나왔어요. 그렇죠? 이 경제학자라는 애들이 뭡니까? 토착민들이잖아요. 토착민은 숲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즉, 점점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압력,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뭐에 대해서? 경작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수요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인구도 증가하고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숲을 바꾸는 겁니다. 뭐로 바꾸느냐? 경작 가능한 농경지로 바꾸는 건 숲을 바꿨어요. 뭐로 바꾸느냐? 경작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뭐를 의미하느냐?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추출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어디로부터? 같은 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숲을 경작지로 바꾸면 뭐가 돼요?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같은 땅에서 나온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숲을요, 경작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숲의 농경지와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착민들이 선호하더라. 이런 내용이 충분히 추론 가능하겠죠. 특히 컴펜세이션, 보상이죠. 어디에 있어서? 플랜팅은 씹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겁니다. 씹는 것의 형태로의 보상이에요. 어디다가? 농경지 귀퉁이에다가, 그렇죠? 이미 농경지는 짓고 있으니까, 이 귀퉁이들, 일종의 숲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심어요. 있는 형태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게 클리어런스, 산림 벌채를 보충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산림 벌채가 뭡니까? 산을 쫙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농경지 귀퉁이에다가 새로운 어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숲을 농경지로 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요. 컨트라스트 위드, 무엇과 대조를 보이느냐? 첫 번째, 국가적인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대요. 어떤 관점이에요? 숲의 가치를 뭐로 보느냐?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숲의 가치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국가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과 일단 대조를 보여요. 두 번째, 이런 욕구와 대조를 보입니다. 어떤 욕구요? 포레스트 커버에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땅의 어떤 표면이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숲이라고 하는 어떤 표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어디 위에? 땅 위에. 땅 위에 숲으로서 덮겠다는 거죠. 지구 자체를. 뭘 위해서? 토양보호를 위해서. 토양보호를 위해서 땅 위에다가 숲의 어떤 보호층을 깔겠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와 대조를 보이고요. 세 번째, 전 세계적인 견해입니다. 뭐에 대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목적으로서의 세계적인 견해와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1, 2, 3, 3개가 나오죠. 국가적 견해, 그리고 땅을 어떤 토지의 보호로서의 어떤 토대로서의 욕구,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목적으로서의 전 세계적인 관점과 대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러스펙티브예요. 뭐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욕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욕구는 뭡니까? 일단 먹고 살자는 거잖아요. 먹고 살자는 건데 여기는 다 숲을 보호하자는 거기 때문에 대조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굉장히 기행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과 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답은 나왔어요. 그쵸? 자, 앞에 나왔었던 N이 뭡니까? 토창민들의 견해예요. 토창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요? 아니, 숲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이에요. 따라서 트랜스포머블이라고 하는 1,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컨슈머블은 소비가능한, 매니플레이션은 일단은 조작, 그 다음에 리스토러블은 저장가능한, 그 다음에 포텐션은 잠재력, 저장가능한 회복. 일단 저장가능한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소비가능함도 일단 가능한데 쓰는 건 아니죠. 쓰기보다는 바꾸는 거로 가야 되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전세계적인 숲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숲을 재생가능한 거, 보호, 보호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따라서 여기는 숲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프렉티컬러티는 실용성이자. 실용성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토창민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2번 제약이 되고 정답은 1번, 변동 가능한,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프레저베이션의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숲의 사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차를 표현하고 있고요. 예시로 경장민들의 토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국가적 견해, 이거와 대조되는 국가적 견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토창민과 국가 혹은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숲의 관점의 차이를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